뭐야 다들 미디엄이냐 그러네 얘 아직 개빨란 스타트 어우 핑틴다 어우 오오 대부리 대부리 보인다 아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무기가 풀리구나 오우 와아 어 아니 아니 치신게 아니고 아니 아니 치신건 아니에요 에이 쳤어요 이거 보고 현대꺼 껐다가 친거 맞아 친거 맞아 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도 본거 같아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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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붙어있는 이 피트 미디엄 이제 인터미너 끼고 있었던데 아무 생각 없이 피트 누구지 누구 도라님 같은데 아 진짜 미끄러진거에요? 아 아 자연스러웠어 엄청 자연스러웠어 아 아 아 남으로가도 다를수도 있어 오 오 윙났 durability 오 남인입 아 아 어떻게 간다 세트 미디움 타이어 아 이제 많이 잘됐네 September 19th 임기사님 왜 거기계세요 왜 13대임 임기사님 갔어 아 갑정해낼기 와바ім? 와밀윙 tremrå 와밀윙 깨졌다 와밀윙 Freake 와밀윙unter 와밀윙 tinham 팝담장 물 lower 와밀윙 aun Train 와밀윙 Sign includes 노란색이랑 깨졌네 노란색이요 주황색이요? 아싸 돌림색이요 빨리 말벼라 돌림한테 지금 돌림 당황했어 당황하고있다 지금 어이 뭐야 이거 갔어요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셨어요 겉에 그냥 퀵 도네 연속 잘못 여기 50%라서 20렙까지는 못할걸요 15바퀴 정도 아아야야야야야 힘들다 0.5초정도 넘어왔어요 오케이 클리어 애기한테 TRS 못받았다 요번엔 받으시겠는데 돌림 흐흐흐 여기는 디텍션을 한번만 해서 두번 열어두고 네 한바퀴 대발 열어요 아이고 왔어요 여기서 디펜스를 몇렙 가둬두느냐로 이제 후지음이 결정됩니다 아니 둘다 페널티 있잖아 없습니다 NSN님 아 저 3초 있어요 있어요 아아 그럼 2초 그러면 4초 줄여야돼 4초 여행 한 번 되는 3초 ary 토마중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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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그때도 NSN님 아니엇아 넹 예 아 그러면 NSN 양심상 비껴줘야겠네 그 망 아오 그 nh 그때도 한번 이제 져줘야지 빅철이 이전에 그냥 투하하실 것 같은데요? 양수는 없어 양수는 없어? 양수는 없네 양수는 없지 않네 아 모잘랐어요 아이고 아이고 안되네 여기서 E는 NSA님이죠 여기서 해밀턴이었으면 끝까지 밀어냈는데 나 처음 사고가 나느냐 만약에 여기서 NSA님이 해밀턴이야 스퀘어 뭐야 누가.. 돌리면 끝났죠 어어어 크로스 하지만 인쪽은 NSA 빠 박스는 나란히 인을 막은거 어쩔수 없죠 CKN에서는 아웃에 있는 사람이 죽어줘야 돼요 안들으면 사고나요 아으하 도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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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고개 빼꼼 내밀어 봤지만 내 초현력은 안 나와 여기서 얼마나 뜯어 죽느냐 타이어가 그것도 있으니까 컴파운드도 있으니까 잘하면 가능하실 것 같아 어 이번엔 잘 붙었어요. 잘 붙었어요. NSN이 살짝만 흔들리지 없어. 짧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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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어요. 어 됐다 됐다 됐다. 민내 팠어야 되는데. 됐어 됐어. 미리 이제 나왔다. 민내 까요 까. 이제 킬러본 늘. 아무것도 없어요. 깨끗해요.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. 리프팅터 님 1등. 돌민 2등. 아 고생하셨습니다. NSA 님. 와 NSA 님. 끝까지 살아남고 있었어 3등. 아 네. 아 패드 보이물. 아 근데. 아 맞다 리프팅터 님 패드였지. 아니 리프팅터 님이 패드. 저게 나랑 같은 패드가 아닌데 저거. 아 손가락 아파서 죽을 줄 아는데. 아. 아. 아 진짜 또또이 너무. 너무 좋아. 진짜. 아.